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과 보은도사입니다. 2021년인 신축년은 하얀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띠는 2020년 경자년에는 참으로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토끼띠가 수술을 하거나 살을 맞아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해도 마음대로 운이 흐르지 못해서 답답한 해가 경자년이었다면 신축년에는 토끼띠는 다소 편안한 시기를 맞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토끼는 소의 연도에는 재물에 해당이 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상치 못하는 재물이 들어오거나 혹은 노력할 때마다 서서히 재물운이 열리면서 좋은 문서를 진다라든가 혹은 도움을 주는 기인을 만나서 재물운이 열리기도 하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토끼띠가 2021년도인 신축년에는 각 달별로 어떤 운으로 흐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착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토끼띠생들은 감수성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토끼띠생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생각을 하므로 남들과 다투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가볍게 뛰어넘으며 재난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끼띠가 신축년인 2021년도를 맞아서 어떻게 보낼지 달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음력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양력에 익숙해진 분들은 양력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1월에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을 가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몸과 마음은 앞서가고 있지만 발복의 속도는 여전히 답답함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삶의 큰 다툼이나 변화로 인해서 당황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봄의 기운이 열리고 있으므로 한 해를 멋지게 설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는 멋진 출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맞는 법입니다. 첫 출발이 멋진 행운으로 가는 걸음이 되는 토끼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2월로 가볼까요? 2월에는 한 번의 이기가 올 수 있으나 잘 극복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는 답답하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꽃피는 촌사물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니 마음이 설레고 애정운이 열려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미혼자는 애인이 생기고 기혼자에게는 더욱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된 이성과 인연을 짓고 그로부터 유혹이나 혹은 사기수에 얽히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3월에는 누군간과 나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입에서는 꿀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데 그 뱃속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형국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믿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절대로 안되겠지요? 아무리 내게 잘해주어도 구밀복검의 형상이 나타나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 숨어있는 칼을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칼이 나의 등비를 노리게 될 거예요.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부부관계나 애인관계나 혹은 주변 사람하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월은 개사 즉 검은색 뱀 즉 흑사라고 하는데요. 이 까만 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과 소는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풀리는 듯 하지만 주변의 뱀의 유혹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이란 본디 매우 지혜롭게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치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의 토끼띠는 그 뱀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내가 그를 돕기 때문에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매우 좋은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행운이 따르겠지요. 신축년 5월은 추고와 오아가 만나서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같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추고원진이라고 해서 다 원진살 때문에 애인이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진이 가지고 있는 애민하고 날카로움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는 애정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원진살이 드는 달에는 내면의 중호심이 발생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유없이 실어지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탈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면 능이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일감을 얻거나 좋은 재물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내 좋은 운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게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6월은 지나치게 과욕을 삼가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과 소가 뛰고 있는 벌판에서 토끼가 같이 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뛴다고 같이 뛰거나 경고망동을 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내 일을 해간다면 오히려 바빠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7월은 풀을 뜯고 있는 벌판에 양들이 들어와 있으니 다소 신경전을 부릴 수 있겠지만 토끼가 반압을 만들며 중재를 하니 처음에는 다소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며 오히려 재물운이 발복되기는 시기로 바뀔 것이에요. 날씨가 무덥고 짜증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오히려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6월은 묘유충이 나타나는 시기로써 도화살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나서거나 무리수를 두는 것은 큰 실패와 좌절을 부를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만 평소의 연도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 않은 재물을 얻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9월에는 형살이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토끼띠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교통사고나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화를 만들 수 있고 손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의 토끼띠에서는 재물운이 발복이 되어 재수가 좋아지니 오히려 신명나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월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달로 답답한 일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손에 쥐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부 토끼띠는 자식으로 인해서 경사를 맞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좀 더 이해와 배려로 전화이복의 기회를 만든다면 오히려 자녀와 좀 더 친해지며 결속력이 강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11월은 예상치 못하는 제안이나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재물운이 상승이 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돈과 일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므로 토끼띠 여러분들은 자신이 복을 짓는 행복한 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월은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는 차라리 베푼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빠져나가는 금전손실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달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신축년의 토끼띠의 운세회들을 각 달별로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 토끼띠 운세회 중에서 오늘은 각 달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토끼띠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참고를 하고 좋은 우는 내 것으로 불편한 우는 좀 더 잘 극복해서 전하위복의 기회로 만드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토끼띠의 나이별 운세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사주팔자가 아닌 띠만 가지고 신축년 월별 토끼띠 신술을 살펴보았으므로 모든 분들이 다 적중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함께 설정해 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간단히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정성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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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